자 176기 비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 거리 태풍이 밀려온다는 그 소식도 뒤로 젖혀놓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태풍 같은 강력한 치료의 에너지가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여기 목에 보면 그 아담스 여기 뼈라고 하는 게 있죠 아담에 뭐 먹다가 걸렸다고 하는 거 하나 여기 있죠 거기에 바로 갑상선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그건 뭐 하는데 써먹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그 뼈를 나비처럼 한쪽에 하나씩 이렇게 두 개가 덮고 있는 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달릴 때도 있고 지금처럼 앉아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똑같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달릴 때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앉아 있을 때나 잘 때는 조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맨날 조절하려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기 붙어 있는 갑상선에서 갑상선 홀몬이 만들어지는데 그 홀몬이 지금 이 순간 얼만큼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히 계산해서 수시로 조절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고장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야 될 갑상선 홀몬보다도 너무 적게 나와서 문제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이고 그래서 이 한국인들 그중에서도 특별히 여성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갑상선 홀몬이 나와야 될 만큼 나오지 못해서 몸도 너무 차고 힘도 없고 아주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기 통계를 보니까 갈수록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질 가능성이 5.5배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누가 많이 이 병을 가지고 있을까요 4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50대 최고조로 이르고 60대부터는 좀 떨어지기도 해요 폐경기와 비슷하게 엄청나게 갑상선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뭐 자기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데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괜히 힘들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꾸 그냥 눕고만 씹고 그리고 또 먹어도 힘은 없고 살만 잡고 찌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집에서 치료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큰 유익이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치료제는 없어요 뭐 주든데 그건 치료제가 아닙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좀 부족하니까 그걸 넣어주는 것이지 그거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치료제가 아니고 오늘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없이 얘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조절해 줄 수는 또 없어요 대충 부족한 거 한 번 먹어주고 정확하게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누가 챙겨야 돼요? 내가 챙겨야 돼요 혹시 병원에 가서 약을 얻어 먹더라 할지라도 그게 그냥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더 나오고 덜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집에서 어떻게 챙겨야 될까? 그리고 오늘 잘 배워보면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집에서 잘 하면 증상을 조금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주면서 이 백퇴된에서 완치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집에서 치료하는 법은 어떤 것인지 먼저 이 갑상선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목에 아담세플 아담이 사과 먹다 걸린 거다라고 하는 여자들은 좀 표시가 안 나지만 남자들은 확실히 표시가 나죠 이 뼈가 바로 갑상선 연골입니다 갑상선 연골인데 그 연골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나비 모양의 갑상선이 있어요 홀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여기에 있는데 크기는 한쪽 것만 보면 이 가로 넓이가 한 2cm 높이가 한 4cm짜리 날개 두 개를 합하면 무엇처럼 보이겠어요 나비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상선 홀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게 많이 나오면 에너지가 막 많이 만들어지고 적게 나오면 에너지가 적게 만들어져요 그 신진대사를 조절해 주기도 하고 또 이 갑상선은 우리 몸의 난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막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면 몸에서 열이 또 많이 나겠죠 이게 적게 나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몸이 찹니다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담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난로가 지금 제대로 안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 몸에 지금 열을 얼만큼 만들어낼까 또 내 몸에서 지금 이 먹은 포도당을 얼만큼 더 빨리 태울까 이것을 조절해 주는 신진대사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내 몸 속의 난로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많이 태워지면 또 몸이 더 따뜻해지고 적게 태워지면 몸이 얼어붙어요 그런데 여기 난로를 보면 밑에 뭐가 있어요? 공기 조절기가 있죠 이것을 활짝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있는 장작이 굉장히 활활 탈 거예요 활이 여기 몇 배로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여기 연료통에다가 넣어놓은 그것이 활짝 열어놓으면 다른 때는 4시간 탈 게 2시간 만에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태워야 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항상 많이 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상선 홀몬이 필요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우리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 갑상선이 너무 기능이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닫아놨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뜨뜻하면서 뜨겁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연료통에다 넣어놓은 그 연료가 오래 갈 겁니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수시로 조절이 돼야 돼요 꼭 필요한 만큼 열어줬다 닫혀졌다 이 일을 여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 좀 잘 쓰다듬어 줘야 되겠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사람들은 혈액검사해 보면 금방 나와요 어떤 현상이 있을까? 그냥 확 확 타겠죠 그래서 몸에서 너무 많이 열을 만들어내요 그렇지 않아도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열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니까 더위를 잘 탑니다 아주 힘들어 더위를 더위가 밀려오면 그리고 땀만 그냥 계속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진 사람들은 몸이 열이 조금 나니까 추워요 남들은 지금 아직도 여름 끝이라고 해서 보일러 틀면 막 더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틀었는데도 얼어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한겨울도 아닌데 이 갑상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추위를 타요 손발이 찹니다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한 사발을 먹었는데 이게 막 태우니까 점심 때쯤 되면 그거 다 태웠어 그런데 아직도 움직일 게 있으니까 내 몸에 무언가를 뜯어서 태웁니다 나중에 석가래까지 뜯어 태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체중이 똑같이 먹는데 자꾸 어떻게 될까요? 빠져요 그래서 딱 겉모습을 보면 말랐어요 심하면 악액질이라고 해서 뼈만 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런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똑같이 한 사발을 먹었는데 너무 천천히 태우니까 그날 먹은 걸 다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으로 저장을 해 뚱뚱합니다 뚱뚱하면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막 태우니까 맥박도 빨리 뛰겠죠 어떤 때는 막 빈맥 맥박이 너무 빨리 뛰어 그런데 기능 저하증은 맥박이 느려 너무 느려 또 잘못하면 멈춰질 것 같아 또 기능 항진증은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생리량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생리량이 증가가 됩니다 계속 세나가요 세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리고 이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래되면 안구가 튀어나와요 안구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 장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드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막 이것도 많이 움직여 그래서 여기에 변이 들어가면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빨리 빠져나가버려요 대장이 물을 흡수할 시간도 안 주고 싸버려 어떻게 나올까요? 설사를 계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대장 움직일 힘도 별로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이 변이 오랫동안 내려갑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뽑아 먹어가지고 변비 환자들이 또 많아요 변비가 같이 끼게 돼 있어요 두 질병 다 똑같은 증상이 있는데 피로합니다 에너지가 피로한 것보다 너무 안 만들어줘도 피곤하고 너무 만들어줘도 나중에는 에너지도 없는데 막 박박 긁어가지고 목숨 연명하려고 하다 보니 지치고 피곤하고 특별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은 머리도 너무 빨리 돌아가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 굉장히 예민해서 잘못 건들면 뭐 그냥 아주 신경질적입니다 힘은 없는데 소리 지르는 건 많아 그리고 머리카락도 잘 빠져요 탈모 증상도 나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갑상선이 잘 건강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그러면 지금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가진단을 해봅니다 다 종이를 좀 내보세요 종이를 다 내보시고 여기서 주요 증상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정오자 작대기 하나 그리고 두 개면 두 번째 그리고 이건 나중에 5점씩 계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아주 쉽게 피로하고 무기력한 편이다 그러면 5점에 작대기 하나 그으세요 또 남들에 비해서 추위를 아주 많이 탄다 악수하면 딴 사람들은 다 따뜻해 손이 그런 경향이 있으면 두 개를 그으세요 정오자 두 개 그리고 이게 하나의 5점씩이에요 그다음에 입맛은 없는데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체중이 늘어 최근 몇 개월 동안에 한 5kg 이상 늘었다 이 정도면 틀림없이 5점 추가해야 돼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 목부 부위가 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 부분이 자꾸 손이 가고 뭔가 튀어나온 것 같다 그러면 또 하나를 더 그으세요 지금까지 한 이 네 가지를 곱하기 5를 해야 돼요 4개 다 걸렸으면 5, 5, 25점이 되는 거겠죠 4, 5, 20, 4개 이제 이게 주증상이고 보조증상이 있어요 이거는 1점 정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따로 옆에다가 구별해서 정오자를 그려보세요 최근에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모래같이 자꾸 거칠게 변했다 그러면 1점짜리 하나를 그리세요 눈썹이 자꾸 빠지는 것 같다 쉬고 있는 상태에서 맥박이 60회 미만으로 잡힌다 그럼 1점이에요 숨 쉬는 게 좀 힘들어 뭔가 좀 답답한 것 같아 그러면 또 1점 최근에 변비가 많이 심해졌다 변비 심한 사람 옛날부터 심하면 당연한 것이고 최근에 얼굴이나 팔다리가 자꾸 붙는다 그래 또 1점 올리세요 최근에 남들이 말과 동작이 느려졌다고 한다 뭔가 말이 자꾸 느려졌어 동작도 느려졌어 1점 최근에 혀가 두꺼워진 느낌이 들어요 혀가 좀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것도 이 몸이 붙는 증상 중에 하나니까 1점 최근에 쉰 목소리가 난다 1점 또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여자분들은 그 이유 하나로 1점 이때 많이 나타나니까 이걸 다 거해가지고 보조 증상은 하나가 1점씩이니까 몇 개인지가 그 점수이고 주요 증상은 하나당 5점이니까 계산이 가능하겠죠 두 개 다 합해서 15점 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15점 없어요 6점에서 14점 사이 드시는 분 이게 15점이 넘으면 거의 확실하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고 6에서 14점 정도 되면 갑상선이 뭐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혈액검사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점이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5점 미만 이런 분들은 갑상선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봅니다 이왕 하는 김에 그 반대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좀 있는지 빠르게 한번 보겠어요 5점짜리입니다 주요 증상 밥맛은 무지하게 좋은데 살은 자꾸 빠져 그럼 5점이에요 자 쉬고 있는데도 맥박이 막 분당 90번 이상 뛴다 그럼 5점이에요 그 다음에 남들보다 더위를 너무너무 못 참고 땀이 많이 난다 여름에 아 더위를 못 참아 땀이 자꾸 많이 나 그러면 또 5점이에요 최근에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일 수 있어요 그럼 1점도 하고 마비 증세가 와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다 근데 그때 정신은 멀쩡했다 근데 뭔가 팔다리가 막 마비가 됐다 그런 적이 한번 있다 그러면 1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점짜리는 마무리 짓고 보조 증상 1점짜리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젊은 분들은 멘스가 불규칙적으로 변했다 1점이에요 임신도 아닌데 멘스가 없다 1점 최근에 설사를 자주 한다 예전에 한 달 이상 갑상선 약을 먹은 적이 있다 1점 목이 전체적으로 붓고 아프다 가족 중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가 있다 그것도 요전적이기 때문에 1점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 경향이 있다 1점 손에 관절만 많이 부어 있다 최근에 피부가 촉촉하고 고아졌는데 가렵다 고아진 것 같은데 가렵다 1점이에요 최근에 눈이 튀어나온 것 같다 1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파마가 잘 풀린다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1점짜리고 이제 0.5점짜리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항상 피곤하다 조금만 운동해도 숨이 찬다 최근 들어 변을 자주 본다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여자다 최근에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가만히 못 있고 직장일이나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 부산에 근육의 힘이 약해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걸 다 합해 보세요 마지막 건 두 개가 1점이라는 얘기죠 0.5점씩 1점짜리 5점짜리 합해 보니까 20점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0점 그러면 이건 거의 확실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12점에서 19점 사이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6점에서 11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5.2야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병원에서 검사하는 진단서니까 자기 걸 잘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자 이렇게 갑상선은 멀쩡해도 그 속에서 홀몬이 덜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져서 생기는 갑상선 질환도 있지만 여기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는 사람이 있어요 결절 만져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만져져야 돼요 그런데 갑상선에서 뭔가 덩어리가 잡힌다 어떤 종양 결절이 잡힌다 그중에 95%는 양성종양입니다 암이 아니에요 물옥이나 혹입니다 95%는 여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아니야 여기 뭔가 잡히는 것에 몇 프로가 95%가 암이 아니고 물옥이든지 혹이든지 뭐 이런 결절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할 건 없어요 이거는 지켜보면 돼요 그리고 이 백투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하는 그걸 잘하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에 뭔가 덩어리가 잡히는 것 중에서 5% 정도만 암이다 악성 암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암 중에서도 갑상선 암은 제일 천천히 자라는 암이에요 제일 느림보 1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갑상선 암은 그냥 있어도 별로 수술 안 해도 그냥 괜찮을 경우가 많아서 한국 사람들 지금 갑상선 암이 1등인데 여기가 검사하기가 너무 좋죠 침 한 번 딱 뽑으면 조직검사가 되니까 너무 많이 과도하게 검사해서 갑상선 암이 1등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검사해서 국민들을 다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의사들도 양심선언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 암일지라도 대부분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빨리 성장하는 암인지 벌써 면전제 그대로 있는 암인지도 구별해서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도 좀 할 필요가 있겠고 혈액검사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런데 너무 홀몬이 부족하다고 해서 홀몬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상선 기능 조화증을 위해서 내 몸이니까 내가 해야 될 게 있지 않겠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그런데 제대로 하면 아주 파워풀합니다 자 먼저 갑상선 그 증상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갑상선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갑상선 질환을 아직 치료를 잘 할 수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갑상선 질환의 대부분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면역 세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갑상선을 공격하면서 그래서 나파나는 질병이고 자가 면역 질환은 지금 현대의학은 손을 못 댑니다 증상만 처리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이 면역 세포는 뭔가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100초에 된 8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면역 세포가 제정신을 차리면서 치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자 갑상선이 왜 생기는가 하시모토 질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질병은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데 특별히 면역 세포가 공격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염증은 그냥 차콜만 붙여도 나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염증이 생기는가 하면 T임파구 중에서도 CD4라고 하는 T임파구가 얘가 소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너 출전해야 된다 그중에 B세포라고 하는 세포에게 자극을 줘서 너 전쟁터 나가야 돼 하고 불러냅니다 그러면 그 B세포가 지금까지 그냥 훈련소에서 훈련만 받고 있었던 군인인데 작전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탄안도 여기다 장전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말만 군인이 아니고 진짜 전투 현장에 나간 군인이 됐어요 그러면 훈련병하고는 이름이 다르게 붙어요 그것을 바로 형질세포라고 불러요 이건 완전히 총알 장전한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 형질세포가 분별력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가다 보니까 딱 암세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암세포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 형질세포가 항체를 막 쏟아부면서 그 갑상선 홀몬을 만드는 그 세포를 죽입니다 죽이니까 갑상선 홀몬이 덜 만들어져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거예요 죽였으니까 거기가 또 염증이 생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CD4 소대장이 CDAT임파구에게 또 너 출전이다 하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 세포가 또 그냥 훈련만 받고 있던 소대장이었는데 완전히 작전 현장의 소대장이 돼 그래서 그 세포를 특별히 세포독성 T임파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건 진짜 총을 쏘는 소대장입니다 그 소대장이 직접 또 이 갑상선 세포를 죽으라고 너 자살해라 꼭 암세포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너 아포토시스 자살해라 해서 얘가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홀몬을 만드는 이 세포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갑상선 홀몬이 적게 만들어져서 기능 저하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부분은 이렇게 T임파구가 잘못돼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자기 갑상선을 공격해가지고 세포 자체가 죽게 만들면서 찾아오는 기능 저하증이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치료 방법은 얘들이 분별력을 찾도록 해주면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또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갑상선 홀몬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찾아오는 질병이에요 여기도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고 눈도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 있죠 한참 진행된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원인이 밝혀졌는데 CD4T임파구 소대장이 비세포를 또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비세포가 아까 거하고 좀 달라 비세포가 이 갑상선 자극 홀몬 갑상선을 이렇게 자극하면 홀몬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갑상선 자극 홀몬의 반응을 보이는 비세포로 조금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 비세포가 이제 완전 보장을 하고 나가면 갑상선 자극 면역 글로블린이라고 하는 항체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갑상선 홀몬에 이 갑상선 자극 홀몬이 딱 뇌하수체에서 나오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가 눌러졌다 그러면 막 갑상선 홀몬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데 갑상선 홀몬 자극 홀몬이 누른 게 아니고 누가 눌러요? 비세포가 눌러 막 누르니까 갑상선 홀몬 자극 홀몬이 뇌하수체에서 너 홀몬 만들어내라 신호 안 보냈는데도 이 비세포가 그 자리를 막 눌러가지고 엄청난 갑상선 홀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갑상선 치료하는 기능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방향만 다를 뿐이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면역세포 쪽에서 생긴 겁니다 면역세포 쪽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 일인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알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 알아도 의사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먹어야 될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논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진 사람들은 뭘 먹어야 하지 다 얘기하는 게 틀리죠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과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나오는지 여기 인터내셔널 저널 오프 몰레큘러 사이언스 이스 그 유명한 세계적인 연구 저널에 2022년 준 6월 바로 두세 달 전에 발표된 최근의 연구 결과예요 특별히 하시모토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했죠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누가 많다고 그랬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보다 저하증이 훨씬 많습니다 30배 이상 더 많아요 기능 항진증보다 과연 그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 전문가들이 그래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논문을 보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특별히 영양실조에 많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체중만 불었지 영양실조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양이 부족한지를 찾아내면 그걸 조금 더 먹어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전부터 2022년 3월까지 펀메드, 코케인, 코크레인, 메딜라인, 엠메이스 이 의료인들이 발표하는 모든 연구 서치 저널을 다 뒤졌어요 10년 동안 옛날 거 말고 옛날 건도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최근에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어떤 영양이 부족하다고 나왔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발표했다고 논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 특별히 하시모토 갑상선 염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은 과체중이에요 뚱뚱합니다 왜? 홀몬이 적게 나오니까 먹은 음식 다 쓰지 못하고 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다 쓰지 못했으니까 대사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나오는 것이고 피를 딱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영양소가 결핍된 게 많았는데 어떤 것으로 결론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비타민 D가 대부분 부족해요 그리고 요오드가 부족해요 셀레늄이 부족합니다 마그네슘, 철, 비타민 B12가 부족해요 그 중에서 조금 보충을 했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이 확 좋아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타민 D와 셀레늄으로 나옵니다 이건 많은 논문에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도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 더 먹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시모토 갑상선 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식단을 결론적으로 권장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연구 결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동물성 식품은 가능하면 적게 먹어라 제가 논문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항염증 식단을 먹어라 염증 질병이니까 염증에 도움이 되는 질병을 먹어라 대부분 채소 속에 있는 거예요 백태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아까 면역세포들이 자가항체를 만들어서 자기를 공격하는 게 질병이라고 그랬는데 자가항체 수치가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식이요법을 하니까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개선이 돼 그리고 염증이 낮아져 그리고 체중이 적절하게 조절이 돼 그러면 약을 먹는 것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결핍든 영양소는 좀 더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이걸 높여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거에 많이 들어 있을까 버섯 버섯 중에서도 햇볕에 말린 버섯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어요 안 말린 건 비타민 D 별로 없습니다 햇볕에 얘가 맞으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표고버섯 같은 거 말린 상태로 나오죠 거기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어요 또 요드가 또 결핍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요드가 어디에 많이 들어 있는가 하면 미역에 8691 마이크로그램 엄청나게 들어 있어요 미역, 다시마, 파래 이런 거에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꼭 피검사를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요드가 많은지 적은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치고 미역, 다시마, 파래 안 먹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평균 요드 섭취량이 이 권장량이 하루에 15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적어도 2400은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2400 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 권장량보다는 한 3배 이상 더 높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면 2400이 넘어서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부족하면 조금 더 먹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먹는 정도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좋다고 해서 그냥 맨날 미역만 먹으면 2400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더 먹어야 돼 미역 안 먹으니까 요드가 대부분 부족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요드는 정상인데도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먹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셀레늄이 아주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브라질러 나시죠? 여기에는 10g에 175mCG 단위가 들어있는데 이건 하루 권장량의 318%나 돼 그러니까 여기저기 셀레늄이 들어있는데 브라질러트만 먹었다 손칠지라도 3분의 1만 먹으면 되니까 한 3g만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한 주 먹으면 하루 권장량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먹었을 때 다른 거에도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표고버섯도 18mCG가 들어있어요 반 컵에 하루 권장량의 33%나 됩니다 흑마늘에도 들어있어요 그다음 마그네슘이 또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호박씨 100g이면 262mg이나 들어있습니다 시금치, 현미, 아보카도 이런 거에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또 철분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대두콩 속에 1컵에 9mg이 들어있고 시금치 3컵에 18mg, 브로콜리, 참깨 이런 걸 그냥 보통 먹을 때 즐겨 먹으면 철분이 보충이 될 수 있어요 또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도 오고 치매도 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12가 외국 사람들은 고기에 많이 들어있는데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결핍되기가 쉬워요 한국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완전 채식을 해도 왜냐하면 마른 김 하루에 여기는 8장이라고 했는데 다른 연구 결과는 2장만 먹어도 충분한 양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마른 김 마른 거 2장 내지 8장 그렇게 먹는 거 염려 없겠죠 해조료 속에 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채식 중심에 식사를 하시면 갑상선을 강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비타민 D가 수치가 올라감 참 좋다고 그랬는데 음식 먹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햇볕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론티어스 이뮤알라지 2021년 6월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햇볕 하루에 20분만 쪼여도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D가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피부에 미치는 그 자외선의 영향이 그냥 이 면역세포에 변화를 주는데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비타민 D를 생성해 주면서 특별히 면역세포가 너무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게 조절해 주는데 놀라운 힘이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타민 D가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햇볕을 받으면 자외선 중에서도 UVB 파장이 내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줘요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서 이것이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되면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이 지금 갑상선 질병 말고도 너무 많죠 아토피든지 루프스, 유마티스, 관절염 수많은 질병들이 지금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파킨슨 질병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비타민 D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고 보니까 자 보세요 아까 CD4 소대장이 작전 명령 잘못 내리면 자가 면역 질환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CD4가 어떤 면역 세포는 너무 과도하게 자기 세포를 공격하게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TH17 T임파구에게 신호를 보내면 얘가 내 몸에 너무 많은 무기를 쏟아부어서 염증이 생겨요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들은 얘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억제 T임파구가 얘들을 눌러줘야 되는데 얘가 힘이 없으면 계속 T임파구가 내 세포를 공격하면서 염증을 만드는데 중간에 비타민 D를 햇볕을 받으면서 충분히 만들어주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 몸을 너무 과도하게 공격하는 이 17번 T임파구를 억제해 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갑상선 공격하는 T임파구가 억눌려지니까 염증이 줄어들겠죠 또 반대로 억제 T임파구는 자꾸 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제 T임파구가 딱 조절 T임파구가 깨어나가지고 TH17 너 좀 쉬어라 그렇게 이중으로 비타민 D가 면역 세포가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너무 과도하지도 않게 조절해 준다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 발표가 돼서 햇볕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연구 결과를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는 데는 운동요법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 여기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을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진 여성들의 삶의 질을 여러 가지 면으로 높여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보너스로 드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누가 공격해서 생긴 거라고 그랬어요? 면역 세포가 공격해서 생겼고 면역 세포가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 세포의 70%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장에서 살고 있어요 바로 옆집에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의 판도가 잘못 짜여져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면역 세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서 장내 미생물계를 판도를 바꿔주는 이 간헐적 단식 그리고 오토파지 요 식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이 음식을 완전히 채식,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으로 바꿔주는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면역 세포가 금방 정신을 차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 여기서 얼마나 많이 치료가 돼가지고 나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여덟 가지 백퇴된 건강 원리를 실천하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이든지 파킨슨이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치료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한 주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